여러분 지금부터는 4.15 부정선거에서 최초로 2021년도 6월 28일에 실시됐던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재검표장에서는 엄청난 위조투표지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재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재판을 지금 2년 넘게 끌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한 부분을 속보 형식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이자 4.15 부정선거투쟁본부의 상임 대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민경욱 kbs 앵커 출신이죠.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월에서 선거무효소송의 진행사항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 연수월의 4.15 총선에선 총조작규모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령 후보에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의 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 3%를 빼앗아서 13%를 대해주고 마이너스 13%를 빼앗는 소위 이야기해서 26%를 조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런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의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에서는 26%를 조작했다는 것의 의미는 민경욱은 바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꼭 떨어뜨려야 되는 황교안 후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조작수치가 전국평균인 25%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3%. 그러면 민경욱을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정일령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10.49%고 민경욱이 마이너스 7.2%입니다. 이게 좀 작은 것은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까지 흡집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습니다. 아마 이정미 후보가 마이너스 3%도 될 겁니다. 정일영과 민경욱만 비교하게 되면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7.71%입니다. 여기 10.49%나 마이너스 7.2%는 정상적인 선거라면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4.15 총선의 전국평균 총조작값은 사전투표 선거인세의 25%였는데 4.15 총선에서는 지역별로 조작값 차이가 있었고 특히 인천연수월 같은 경우는 26%를 조작했습니다. 민경욱에서의 10%를 빼앗고 이정미의 10%를 빼앗고 정일영 후보의 13%를 더하는 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도독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천연수월 같은 경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대 제로입니다. 인천연수월은 동수가 7개고 동에 속해 있는 모든 투표소의 총합은 53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알나시피 사전투표 조작은 우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하단 밑부분인 투표소 레벨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이루어져서 그 53개 투표소에 이루어진 사전투표 조작을 다 합쳐가지고 전체 조작이 나옵니다. 53개 투표소 전체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 수의 26%를 조작을 한 겁니다. 53대 0입니다. 뭔가 하니까 모든 곳에서 정일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정일영 후보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 0.5라고 하면 2분의 1을 53개 곱하게 되면 그 확률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 당일투표입니다.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정일영 후보가 90표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 그런데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정일영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는 139표를 얻었고 관외 사전투표에는 138표를 얻었습니다. 인천연수월의 그런 투표자들이 당일투표와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교차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차투표 수를 계산해 보니까 7719표고 이것을 가지고 정일영이 훔친 표를 빼주고 민경욱이 여러분들 뭐죠? 민경욱이 이 빼어낀 표를 더해 주게 되면 바로 원래는 중앙선거관리위는 정일영이 5만 2천표 민경욱이 4만 9천표로 3천표 차이로 졌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조작된 것을 수정해 보니까 민경욱이 5만 7천표 정일영이 4만 5천표로 무려 2만 2천표 차로 민경욱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패거리당 부정선거 도당들이 이렇게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전국에서 도독질을 한 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도독질한 결과에 대해서 6개월 안에 대법원이 판결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을 넘게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4월 26일 날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변론길이 있습니다. 최종 변론길은 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장기 당일 투표지입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었는데 1,900장이 넘는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서 1,000장 넘게 1,900명 이상이 참여한 그런 사전투표에서 1,000장 이상이 이렇게 1장기 당일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날 현장에 참가한 인쇄 전문가 20년 도장 전문가의 폭로는 20년 도장 전문가의 폭로는 1장기 투표지 1,000장은 1,000장은 1,000% 부정선거다 그렇게 정을 합니다. 20년 도장을 한 전문가가 그것을 공병호 TV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 7월 18일입니다. 정신나간 투표관리관도 1장기 투표지는 불가능하다. 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다. 외부에서 만들어서 투입된 천장 발견 뭐가 더 필요한가 도장 전문가 자유당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전산 조작을 해가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보관하고 있던 그런 투표함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 상태대로 법원의 증거 보전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랴부랴 커피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졌던 모든 투표지들을 다 소각하고 거기에 새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빠빠단 투표지가 나오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이 발각된 겁니다. 이런 만행을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겁니다. 그 만행을 덮기 위해서 지금 검찰 수사권 중에서 선거 수사를 박탈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미처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한 겁니다. 4월 29일 날 이제 정인과 정거가 세상에 공개돼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은 정의의 화신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법관이 없지 않습니까 개법관들이 있지 이것이 바로 영어로 대법관을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4월 29일 날 대법원 한 임천연수구월 재검표 마지막 재판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대법원이 그날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있었던 투표관리관을 정인으로 채택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반대를 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와 배춘입 투표지 관련 핵심 정인의 대법원 출석을 중앙선관위가 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야 되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대법원의 명령을 선거관리는 오늘 또다시 무시하고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만행이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는지 법원의 명령을 준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부패한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소위 조작선거의 중심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오늘 여기 최용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번 도덕질을 계속해도 눈치를 못 채니까 4.15 때는 마음 놓고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2018년 6월 13일 시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25%를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원 명령을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선관위가 굴복을 했습니다. 정인인 투표 참관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서 대부분이 오늘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4월 29일 날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관은 대부분의 정인으로 채택한 송도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 투표관리관은 1장기 투표에 도장을 찍기는커녕 그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개장에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말을 법정에서 하려는 것을 극구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인 출석을 봉쇄했습니다. 이럴 경우 정인 신문 없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대부분의 정인이 소환될 때까지 재판을 미루다는 요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됐던 기자회견과 집회도 그 개최가 유동적입니다. 관련 소식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소식은 선관위가 굴복을 하고 바로 그 정인으로 쓰시는 투표관리관 분이 자신의 앞날과 그리고 또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자신이 나서 자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정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기로했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아이들의 앞날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시길 바라고 특히 오늘 이 방송을 정인되시는 분이 보시게 되면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외압이 있더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실과 사실만을 이야기해 주셔서 4.15 총선과 관련된 첫 재판인 그런 인천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 선거 무효소송이 공정한 그런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든지 옳은 길을 갈 때는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다 감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인되신 분이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법원에서 정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참 간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법원은 여러분 지금 이부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훈으로 구석되어 있습니다. 이 천대엽 씨가 주심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천대엽 씨는 신임 대법관이었고 2021년도 5월달에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형평의 저울이 기울이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자기 취임사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죠. 대법관들이 너무나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가 분명히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재판을 봐준 그런 소위 화천대유의 대주주의 로비를 받은 사건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대법원이 인천 연수월에서 출토됐던 가장 중요한 중복 인쇄인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위조해가지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제공했습니까? 두 명의 원고 측의 박주현 변호사와 이동환 변호사에게 위변조된 배춘입 투표 위조 사본을 제공한 겁니다. 대법원 2부 조재현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은폐를 위해서 배춘입 투표지를 프린트 물인 것처럼 위조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주도한 범죄다. 그러니까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도 안전하지 않고 대법원이 재검표 현장에서 회수한 그런 소위 법정 점검을 더 위변조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정말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 그들이 시리와 영합하거나 특정 정치 정파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소위 인천 연수월 위조 투표지 인천 연수월 사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나 선관위 측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대법관들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판결인데 그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2판 4판 깽판 난장판이 된 겁니다. 법원이 행평의 추를 완전히 지금 잃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비판이 된다는 겁니다.